여기가 강남 대로면이고 저기로 가면 5번 출구에요 도테라 코리아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여기 있어요 근처에 그래서 제가 여기 사는 이유가 강남에 비싼 데 사는 이유가 여기 아로마 정말 좋은 정도로 키운 에센셜 오일이 정말 힐링이 강력한데 그런 거 교육 같은 것도 받고 또 한국 아로마 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서 재미있는 수업이 되게 많았어요 코스가 그래서 국제 아로마 테라피 과정 이런 것도 듣고 이러느라고 강남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살기 때문에 여기 정말 좋은 기능의약을 하고 있는 헨타일 의원 이준호 원장님이랑 이렇게 인연이 돼서 친하게 됐고 제가 원래 병원이랑 약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분은 이분도 원래 일반적인 의사였는데 의사 생활에 약간 회의를 느낀 거에요 그 환자들이 낫지를 않고 맨날 약만 주고 그런 분위기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능의약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그거를 들으면서 인생이 바뀐 거죠 기능의약 병원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인체를 모든 걸 다 이렇게 총합해서 보는 여기에요 여기인데 평생활력을 위한 에스테 LCHF 카페 LCHF가 뭐냐면 Low Carb High Fat 이란 말인데 저탄수 고지방이란 말이에요 저탄고지, 헨타힐 의원 여기 있어요 여기가 강남역 5번 출구고 여기가 농협 있고 여기가 수협 있고 이 건물이에요 네 들어가 볼게요 10층입니다 네 10층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하하하 아이고 더워라 여기 여름간데요 지금 이 옷을 벗고 싶어요 오마이갓 하하하 하하하 여 8층입니다 다시만? 아니네 하하 네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하하하 여기가 펜타힐 의원이에요 여기 원장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이 모습에서 하하하 여기 플로툰도 있어요 하하하 오마이갓 너 좋아졌다 이쁘다 책도 있구요 영어책도 있어요 하하하 그 다음에 플로팅 있는데 진짜 좋아요 중력 감각 분리 테라피 이렇게 명상을 하지 않고도 여기 플로팅에서 뭔가 우주 하나가 되는 느낌 자기의 영혼만 느끼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도 되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플로팅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구요 네 저는 눈물이 났었어요 아 이런 책들 너무 좋아요 이런 책들 슈퍼미네랄 요오드책 이런 것도 있구요 이렇게 아 부등시계도 있구요 유기상태사 균형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만성음식용도 아너지 검사도 할 수 있고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죠 땅 일으켜요 투명 해요 전 하지만 어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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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